쓰읍 으어어어어어 오 대기네 여기는 어 누덕이다 패치워크네 애기네 전승지기 초도 못이긴 모험가들을 꿰매서 만들었지 미친거 아니야? 저 패치워크 저저저저야 빡친다 말하지만 여태 다 죽였어요 저 해보겠습니다 멀룩댁으로 혼쭐을 내주지 저 이 새끼 공격자 왜 오야? 밀어졌니라니 알았다 재밌게 놀자 흐하 재밌게 놀자 가자 야 아니라고 아이씨 씨발 어 얘 패가 없네 어 얘 패가 없네 어 얘 패가 없네 헉 병신새끼 패가 없잖아 존나 패줘야지 참으로 저 도발 없습니다 참으로 저 도발 없습니다 아잇 명치 좀 그만 야 명치 좀 그만 때려 얘들이 하수인 안치네 오케이 버튼 수잠 바른라 안 돼 헉 히 히 아니야,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10번! 아니야, 할 수 있어 좋아 좋아! 이겼다! 하하하하! 설마! 안 돼! 여럿이 끄네! 데미지가... 데미지가... 데미지가 와달라! 아, 지는 거 힐 냈는데 오우! 어엉! 어엉! 헉! 그, 아흑! 하, 하! 켁EN 알았다구 잘 이겨주지 알았다 넌 뒤졌어 일단은 이거 빼 일단 쓰레기 빼 빨리 하수인 하수인 좋았어 이겼어? 아 하아 일단 데미지 3을 줄 수 있으니까 빨리 꺼냅시다 다음에 이거 좋아 데미지를 따라가 주지 못하.. 어 잠깐만 잠깐만 벌써 10어요? 잠깐만 벌써 데미지가 10어라고? 잠깐만 아냐시 따라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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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좋아 좋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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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능검! 정의를 위해! 정의를 위해! 탓! 좋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게임은 끝났어 비치!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이런 한 번 봐줘야지 따뜻이! 한 번 봐주겠어 Grammy 우쿠호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30Sw 아 수 t 허 흥 자랑을Que 히힛 히힛 내 전쟁의 화신이 더 잘하는 모험가들로 만들걸 하슴가 여러분들 이게 바로 멀록되게 위엄 어허 멀록되게 위엄 갑시다 히힛 히힛 시벌 야 너무 센거 아니야? 야 야 카운터야 몰록되게 카운터 괜찮아 여태 카운터를 만났는데 얘들이 쓰다가 말아요 영능을 영능을 쓰다 마니까 아 영능 쓰다 마니까 아 영능 쓰다 마니까 나도 고기 나도 고기 나도 고기 먹고 싶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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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2코 1코잖아 1코 좋아 이걸로 선택을 때리면 되겠다 오케이 좋아 좋아 잠깐 잠깐 건망지 닝개로 좋았어 잠깐 하하하하하하 시발 초기화됐네 좋아 잘 버티고 있어 좋아 꽤 잘하고 있어 나와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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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치시하다쿠 알았나 시시하다 자 이거를 해버리면 어 이거 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그쵸 아니 이거 아니면 아 이거 하자 이거 그러면 데미지 올라가 하나 더 1 플러스 1이요 아 이거 내가 안됐는데 이게 차량 1이잖아 짜세 왜왜왜왜 아 괜찮아 얘네들 진짜 야 괜찮아 오 좋아 좋았어 명존센 때 팝 팝팝팝팝 야 나와 봤니? 아씨 뭐하고 어? 한번 길 세워줘? 어? 어이 길 한번 세워줘 토발 토발 까까봄 까까봄 아직 몰라 아직 모른다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자 일단 아씨 자 천상에 껍질 씌워주고 아니야 지지 않아 아 침착해 신성아 신성아 나올거야 신성아 나온다 기다려 나온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침착해 신성아가 나오면 게임은 끝이야 신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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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괜찮아 침착해 침착해 침착하게 침착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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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사망 후더 물가 eh 으 으 음... 계획을 다시 짜여겠군 봤습니까? 게임을 아직 모련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게 이기는거죠 자... 어... 글루스! 너 나한테 못 이겨 넌 그냥 글루스 넌 그냥 글루스 넌 그냥 글루스 어차피 형님은 어차피 체력이 다 1이여 어차피 1이여 체력이 어차피 1이여 체력이 어쩔 수 없어 자... 어휴 후... 글루스! 엑소가 이렇게 오르렁거려 치읍시다 자... 어차피 몰록은 1이여 체력이 거의 상관없어요 하아... 좀비들에게 니 뇌를 먹을거냐고 물으니 상한 음식은 안먹는다라고 우와! 음수거봐봐 음수거봐라 정의의 시파를 내내기 하... 그따 쓰레기로 내더니 멍청한 녀석 난 거의 절대 따가보면 되겠어 자아 좋아 예에에에? 아 죽음의 메아리? 어 그럼 얘 죽이면 어 잠깐만 이러면 얘 데미지 3올라가 얘 사...야 그럼 얘 온대 그럼 데미지가? 뭐? 큰일났다 큰일났다 욕 04 큼 아니 할 수 있어 에 할 수 있어 하하하하하 하하 방을 열어 코너公ates 일단 고마워 자 일단은 자 명치대전 가자 명치대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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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! 헤헤 설마 돌아가? 시왈 땡큐 아하하하하하하 저아 카드를 뽑기 카드를 뽑을까? 뽑자 좋아 좋아 이겼어 이거는 하하하하하하하하 저거 이 짓거리에 괜히 왜 낭비하냐고 모든 하수인에게 1피를 줍니다? 자 일단 이거 좋아 이거면 지지 않는다 이건 내 의무다 천일적으로 흐앗 하하하하하하 형님 사셨다 건방지 너무 새끼 땡 너무 새끼 아하 좋아 자 갑시다 좋아 하 쇼등 해보라그라 흐앗 흐앗 따가야라 나되는거 보니까 한심하고 기지? 흐헤헤 나되는거 보니까 글쎄게 치면 주는 업적이 있었을텐데 어? 믿어보라구 흐 하하하하 칫 흐흐흐 평등 칫 칫 칫 칫 칫 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흢 아 이생ія 뭐지 피하나 겨우 이거낸거야? 한심할거같아 으음 템 필요없어 피스 야 봤냐? 봤냐? 야 몰록댁의 카운터는 존재치않은다 몰록댁의 카운터는 존재하지않아 갑시다 뭐야 다티우스? 다티우스가 살아났다 이젠 넌 끝이다 검색하고 사악한 실험으로의 결과물이라 넌 뒤졌어 넌 뒤졌어 내가 물리치지 못하는 할 수 있는 없지 띠리루루루 그 상대는 다리우스 증례와 김초궁을 복종해야한다 닥쳐 영예롭게 싸우리라 오케 갑시다 뭐야 얘 마라코스트가 0이야? 체력과 공개력을 바꿉니다 병신 병신? 2,3되면 안 돼! 니꺼 내고하지 병신 어? 이렇게 되면? 바꿔서 5대2 그죠? 이러면 5대2 일단 얘 죽입시다 아 아 배미해준다 어? 씨발 뭐야 이거 땡큐에어스 말하시네 이러면 4대2 파괴받 quê? 아 아 아 아 그 아 신성아를 토지겠다 신성아 오케이 좋은 신성아야 낙대를 받지 이봐 A는 뭐래도 A라고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 이것붙고 좋아 좋았어 하하하하하 샤라바라랑 좋다고 넌 나를 이겼어 잠깐! 구원이다 오호호 2일 됐네 오 좋아 이거 내고 과연 과연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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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얽 아 아 이거 낼 수 있는데 아 아 이거 낼 수 있었는데 아 그럼 데미지 오오마 오오빠 오지는데 아 신명치고 할 수 있네 아 맞다 아 신명치고 할 수 있지 아 이러면 개똑똑 시바 이러면 핵똑똑 와 아 아 아니야 아 그래 아 아 아 아 좋아 얘 빨리 죽여야겠네 헐 왜 데미지가 더 오르지 아 어 쉬어 다행이야 너를 불렀는가 헤헤 치워 치워 이건 이겼어 치워 치워 이하 하 하 자 나와라 두 마리 통화능이라 야 과연 허어어 이거 어떡해 뭐덕니 기으루 이게 뭐야 죽으면 할수있는 생명력주고 죽읍시다 아우 모든 하수인이 공격을 할 수 있다 게다가 7마리가 빌드에 나와있지 니 체력은 9밖에 남지 않았어 널 구원해줄까? 자 오른쪽 오른쪽으로 로신하게 패스! 아 꼴대 맞고 나오네요 아 급히 있는 선수가 슛! 꼴대 맞고 나오네요 슛! 꼴대 맞고 나오네요 슛! 꼴대 맞고 나오네요 슛! 꼴대 맞고 나오네요 슛! 꼴대 맞고! 에잉? 야호! 이제 못 참 울부짖는 영혼 좋아 들어갔네 헛! 시시해군 퓨전! 퓨진 별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오! 스탈라그 오 이거 콤본데 콤보 이들이 콤보 같은데 오 전사사제 자 마지막이고 오 마지막이야? 어? 헥! 콜 두개네 넌 뒤졌다고 보면 된다 자 여러분 추중하시길 바랍니다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PC분들은 로그아웃 누르시고요 모발 분들은 액정 깨우세요 거대한 소리 고령이 기다린다 거대한 소리 고령이 기다린다 거대한 소리 고령이 기다린다 나습게 입어라 넌 뒤졌다 넌 뒤졌다 넌 뒤졌다구 넌 뒤졌다고 울트론 친구 사피론 아니야 이거 좋아 쟤가 빙기가 아 잠깐만 아 눈간지럽다 아 눈앞에다 자 뭐라고? 미친 뭐야 저기 작은 놈을 봐라 녀석도 침입자였지 너처럼 말이야 빙겨 상태가 아닌 모든 적 하수인을 처치한다고? 나 이거 되면 죽는거야? 저 양 옆에 놔야 돼요 아 진짜요? 오! 아 그러네 양 옆에 해야되네 아 좋네 그러면 오케이 데미지 올려주고 얘 너 지금 죽으면 됩니다 괜찮아 이미 올라간다고 토벌 이런 도베르만스 새끼 허천수장 마라 허천수장 마라 오케이 아 이거 코스랑 좋았을텐데 용서야 감을 뽑으라 뽑았다 아 죽어서 그렇구나 이럴수가 아니 여다 놓으면 한마리 이쪽 나오겠지? 아니 이 병신같은 경우가 아니 이 병신같은 경우가 일단 카드로 들어 가겠어 설마 능력 쓰겠어? 어? 보도끼는 능력 안썼같은 느낌이 드는걸? 씹새끼 이거 어떻게 죽이라고? 좋아 좋아 이 둘은 살아가고 일단 이는 버릴 수 밖에 없겠군 나 이 친구 놓고 버립시다 어차피 얘네 얘는 죽어요 얘네 어차피 죽어 어차피 죽어 버릉당어리위에 좀 그만 숨어 쫙차감 헥 나르지 마라 어 그럼 얘 옆에도 되네? 그쵸? 그럼 여기 되고 여기 돼 여기 되네? 왜? 안 돼? 안 돼! 안 돼! 아 쥐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 질 것 같아 아아아아앙 어떡해 자 일단 얘 꽂자! 얘 꽂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쵸? 얘 꽂자 얘 그리고 좋아 명치였어 너도 죽어야지! 진실과 평화 진실과 평화 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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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쪽으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 차례도 될까? 이 차례도 될까? 아니야! 아직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돼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흑 이렇게 한 일 여뽕 이케 가지고 에이 열 좀 재미나 친구네요. 하하하하 일단 혼쭐 내놓으면 알았으니까 조지겠습니다.